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걸 뭐라고 하지 이래서 사람을 찌르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찌르고 싶은 그럼 봅시다 제목 제가 임신한 마누라한테 야 임신유세 떨지마 이런 소리를 했는데 진짜로 유사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낳자 라고 했는데 바로 쌍욕을 하면서 이혼하겠답니다 원제 임신한 아내를 서운하게 했어요 제목 그대로 제가 아내한테 너무나 큰 실수를 했고 그래서 아내가 지금도 마음을 안 풀고 있는데요 아니 좀 더 정확히는 풀린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아내랑 같이 보기 위해 글 써요 일단 저희 부부는 결혼 4년 차고 작년에 저희 아내가 중기 유사를 했습니다 아마 임신 개월 차이가 많이 많았나 봅니다 그 중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두 사람은 같이 아픈 시간을 보냈죠 치유를 하기 위해 아내랑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아내가 슬퍼하거나 우울해하면 제가 일찍 퇴근해가지고 드라이보도 시켜주고 갖고 싶은 건 없는지 거의 자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묻기도 했죠 또 예전에 어떤 글에서 본 건데 고맙다 고생했다 이런 말이 부부 사이에 자주 하면 좋다는 내용이 있길래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자기야 고생했어 이러면서 토닥여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도 저한테 고맙다 고생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내가 전업이고 집에만 있다고 해서 그냥 이걸 가지고 논다 쉰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처음 한 번이 어렵지 그 뒤로는 쉬웠어요 아니 해보니까 고맙다 고생했다라는 말이 되게 좋더라고 여하튼 그랬는데 아내는 유산의 충격이 컸는지 그 이후 아이 낳는 걸 원치 않았고 저도 마찬가지 처음엔 별로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임신 당시 아내는 회사를 다니다 관뒀는데요 그 이후 매일 밥도 잘 챙겨주고 집안일도 너무 잘해주니까 여러 가지로 참 고마웠지만 문제는 제가 하는 사업이 잘 안됐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너무 커가지고 또 이게 아무리 계획 임신이라 해도 무게감이 남달라서 그런 건지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되게 우울한 그런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내랑 싸우는 일이 생기긴 했는데요 또 여기서 갈리는 게 아내는 그 순간 모든 걸 다 쏟아부는 스타일이고 저는 일단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난 뒤에 추스르는 그런 스타일인데 임신을 한 아내가 툭하면 사원하다고 막 우는 소리를 했고 또 저한테 너무 기대니까 그 압박감이 너무 크기도 해서 아내랑 싸울 때 울고 있는 아내를 놔두고 제 혼자 밖에 나갔다가 그곳에서 새벽에 들어오거나 또 화를 내고 그러다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가끔씩 야! 임신 유사 떨지마!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할 때도 있었고 비웃으며 비아냥거린다 그러죠 그렇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 알아요? 정말 못된 거죠 근데 그래도 변명을 좀 해보자면 당시 저희 가게 매출이 50% 가까이 떨어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생활비는 맞춰줘야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런 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게 제일 큰데 아내한테 과호흡이 오면서 토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때도 한참 싸우고 있던 때여서 야! 장난하냐? 엄살 피우지마! 유사 떨지마! 이렇게 말하고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았는데 다음날 보니까 아내 얼굴 시필줄이 실필줄이 다 터져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바로 사과했죠 근데 화도 안 내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아내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없습니다 매일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그랬는데 이럴 때마다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엄청 힘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러다가 결국에 유사를 하게 됐고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하길래 저도 힘들었으니까 일단 알았다 그렇게 하자고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뒤로 마음과 몸을 추스르나 싶더니 진짜인가 봐 제일 비싼 유모차부터 침대, 카시트까지 전부 다 공화원에 기부를 해버렸고 곧바로 다시 사회에 복귀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에 제가 자기야 아이 정말 안 나올 거야? 라고 했더니 아내가 대답 대신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임신을 하지 않을 거니까 또 약속을 했고 같이 묻기로 했으니까 그냥 조용히 살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면 진작에 이혼을 했겠지 왜? 지금이라도 이혼할까? 우와 딱 이러는데 저 진짜 너무 놀랐던 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아내가 유산하고 그 뒤로 저희 두 사람 사이가 더 좋아졌거든요 화해도 하고 고맙다 소리도 하고 매일 고생했다 고맙다 이런 말들 주고 받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 너무 어지럽고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아내의 이런 반응을 보니까 이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사과를 했죠 그리고 자기야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예민했고 철이 없었어 뭐 물론 내가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보자는 건 아니야 다만 앞으로 내가 좀 더 잘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너도 생각을 바꿔줄 수 없겠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여자가 예전에 제가 했던 그 비웃는 얼굴과 목소리로 사람이 제일 약할 때 대놓고 무시하는 그 개같은 버릇이 어디 가겠냐? 이혼을 하고 말지 이 그지같은 놈아 네가 하는 말은 안 믿는다? 이러고는 그냥 나가버렸어요 도대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번 아니 네가 임신으로 유세 떨지 말라고 했다며 그래서 평생 유세 안 떤다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야? 댓글 토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핏줄이 다 터지는 게 아닌데 이건 정말 심각했던 거죠 머리에 압력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터진 건데 분명 아내는 이러다 죽겠다 싶었을 텐데 그런데 남편이란 인간이 그걸 보고도 비아냥거렸다고? 와 그 순간의 비참함은 죽을 때까지 못 있죠 차라리 평생 혼자 사는 게 훨씬 안 외롭고 나을 겁니다 2번 님아 애 낳지 하고 조금만 더 졸라주세요 그래야 완전 정 떨어져가지고 아내가 너랑 이혼하죠 과호흡이 와서 토하는 거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물며 임신하고 있는 아내가 그러고 있는 걸 보고도 모른 척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 애를 더 안 낳냐고 진짜 텍스트만 읽어도 진절머리 죽여버리고 싶다 3번 니가 인간이면 용서받을 생각 절대 하지 말고 평생 죄인처럼 사세요 싫어요? 뭐 싫으면 이혼하는 거고 임신한 게 유세냐 하며 피식거리고 과호흡에 토하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도 유세 부른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니 자식이 죽은 겁니다 거기다 니 마누라도 같이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아무리 사업이 힘들어도 그렇지 그게 사람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더군다나 그 상대방이 니 가족인데? 게다가 그걸 또 철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라며 본인이 했던 그 언행들을 가볍게 여기고 그저 아내를 서운하게 했다 이렇게만 말을 하고 있으니 아내분 엄마도 없고 의지할 곳이라곤 남편인 딱 너 하나밖에 없었을 텐데 그렇게 무너진 신뢰는요 회복이 어렵고 아니 안 돼요 안 돼 알겠어요 평생 안 돼 그러니까 싫으면 이혼해 되겠군 심지어 중기 유산으로 죽을 고비를 남긴 사람한테 정말 아이는 안 나올 거야? 이런 말을 했다고 니가 사람 맞아요? 4번 임신한 걸 보고 유세라고 조롱하고 또 과호흡이 와서 토하고 있는 사람을 눈으로 보고도 오받단다며 조롱을 했던 인간이 다시 임신하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어? 인간 맞아? 아니 짐승도 이렇게 못해 5번 뭐여? 돈 버는 걸로 유세 못 버니까 약이 바짝 오른 건가? 그런 건가? 그렇구만 이제 보니 아내가 품은 자식을 네가 죽인 거네 네가 7번 여기부터는 본문이 지워진 뒤에 달린 댓글입니다 글을 펑 해버렸어요 아이씨 글을 왜 치우고 난리야? 이럴 거면 왜 쓴 거야? 네가 원하는 댓글 안 달려서 지우는 거야 뭐야? 아이씨 궁금해 죽겠네 8번 아내 보여준다고 위풍당당하더니 지워버렸네 야 지운다고 다 될 거 같냐? 니 글 지킴이가 여기 지금 얼마나 많은데 여하튼 아내분도 볼 수 있으니까 한마디만 하고 갑니다 니 남편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디 바라올 건데 이번 기회에 폐기하시길 바랍니다 임신 유세라니 과호흡에 구역질에 실핏줄이 터진 얼굴이면 완전 시커멓게 변했을 텐데 정말 기가 막힌다 아니 남도 아니고 지새끼를 품고 있는 아내한테 임신 유세? 잘 들어요 지금이야 지가 급하니까 꼬리를 내리는 거지만 또 나중에 사업 잘 되잖아 그때는 쓰니 아니 아내분뿐만 아니라 아내분이 낳은 자식한테도 생생남에서 계랄지 할게 백프로입니다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엄마를 두고 갔을까요? 중기 유산이면 얼마나 힘들고 사무칠지 토닥토닥 9번 댓글 여기저기에 달려있는 원본 글 보고 왔다 이 새끼야 야 이 미친 너 글 지은다고 뭐 달라지냐? 너 딱 걸렸어 10번 여하튼 여하튼 힘든 시절에 나를 벼랑으로 몰고 갈 사람하고는 절대 미래를 그릴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포기하세요 용서 야 니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용서가 되는지 아 그래 니네 엄마는 된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이게 글이 지워졌는데 틀은 남아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게 글을 이 사람이 이상하게 썼어요 지금 이 글 제가 수정을 해온 건데도 순서가 좀 이상할 겁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더라고 사이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서로 뭐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한다고 근데 갑자기 저런 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거든요 계속 읽어보니까 이게 시간 연대가 다르더라고 그래 제가 좀 고쳐온 겁니다 이 사람 말은 그거예요 지가 아내 임신하고 있을 때 괴롭혀가지고 물론 그게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유산을 했는데 그 뒤로는 지가 잘해줬다 잘해줬다 그래서 아내도 나한테 잘해주더라 마음이 다 풀린 줄 알고 한 번 더 임신을 하자고 했는데 이런 말을 들었다 이겁니다 진짜 기가 웃기다 진짜 아니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아내가 힘들고 유산을 하고 어쨌든 간에 나는 마음속으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타이밍에 저는 말을 대놓고 한다는 게 이게 미친 거야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